여기는 지금 동무왕 국내선공항 지금 검사를 마쳤고 아니 무슨 신발까지 벗으라고 하냐? 신발 벗으라고 하는데 처음 봅니다 대부분 신발 벗는데 아무 후대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냐? 신기하게 롤던 리더 프리듀 공장 공장 register 순서 밤에 나왔나는데 날씨가 선선한건가 모르겠어요 북부쪽은 좀 선선하다고 하는데 햇빛은 조금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고 일단 숙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스! 여기? 자본주의 하우스? 오케이 네 지금 여기 숙소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아 여보세요? 제 이름은... 여기! 우질린? 네 오! 감사합니다 이 사우스에는 그런 바지 없나요? 네, 이런 바지 없나요? 그 바지 없나요? 그 바지 없나요? 그런데 너의 바지 너무 무겁다면 그 바지 없나요? 아,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숙소를 찾겠고 숙소가 진짜 좋아요 와... 이게 지금 요거는 3만 7천원 정도 되는 방인데 구린 숙소 있다가 여기 이런데 딱 예약하니까 캐졌네 저는 숙소 앞에서 그랩을 불렀고 반칫왕 이라는 예술가의 거리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예술 공례를 하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가봅니다 입구 도착 예술인들의 마을 이라는 반칫왕 여기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이 반칫왕 이라는 마을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해서 한 2시간이면 둘러본대요 그래서 어디 갈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발 닿는대로 천천히 움직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의 슬로우 라이프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천천히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술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초스테이크 펠트 영화 버스터도 있다 마을 천천히 되게 느낌 있다 마을 천천히 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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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이렇게 쉴 수 있는 곳 확실히 거리 자체가 되게 예술관이 나아닿아요 마을 천천히 가봅니다 protesting día 반카당 마을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지금 금방 둘러봤습니다 반카당을 다 보고 뭐가 있나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근처에 괜찮아 보이는 피자집이 있어서 화덕피자 화덕피자 먹으러 갑니다 반카당을 다 보고 몇명? 몇명?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인가요? 배터리 카드 신기하네요 내일 QR코드를 찍으면 여기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헤드카트 눌러서 여기서 샌드 누르면 저쪽으로 결제가 갑니다 여기서 주문을 할 수 있고 결제는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결제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기하나요? 자리를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어 나 부담스러워 말할 수가 없어 아 이거 어떡해 개 크잖아 이거 괜히 시켰어 나 얼음 이렇게 많이 주는 줄 몰라서 나 얼음컵 주는 줄 알았는데 개 큰 거 줬습니다 내가 콜라를 하나 더 시켜야 될 필요야 아씨 땡큐 굉장히 많아 보이는 양의 피자 난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리코타 치즈가 올라간 바질페스토랑 리코올라랑 같이 올라간 그런 피자입니다 맛있다 완전 화덕피자의 정석에 맛이 납니다 음 음 음 음 약간 달콤하고 빵 자체도 되게 맛있어요 음 파스토스인가? 뿌려볼게요 오우 뭐야 뭐야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왔네 이게 뭐야 수추데? 음 음 음 후추인데? 후추를 왜 갖다줬지? 피자에 후추도 해먹나? 음 음 음 잘 먹자 어 후추를 뿌렸더니 재채기나 으응 고기 후추를 뿌렸더니 재채기나 배부르다 남은 거는 포장해서 가져가고 숙소에다 둬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길 따라 거리를 걷고 있는데 지금 느껴지는 게 확실히 방콕보다 훨씬 덜 덥습니다 북쪽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이쪽은 해도 빨리 지는 것 같고 확실히 덤도 덜 납니다 그래서 걷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좋네 완전 호흡 볼판이야 걸어오는 선택은 잘못된 것일까 아 뭐야 이게 여긴 마치 일본의 오타루 운하처럼 생겼습니다 똥강물 오타루 운하 물 색깔이 똥새끼야 자동차 신호등만 있고 사람의 횡단보도 건널목 신호는 없어 지금인가? 지금이다 얘네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불 달아 놓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항상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불이 나무에 많이 달려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